Q. 2억 1억 1억 5체준께 자 그렇게 이제 오늘의 두 번째 매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TMWE YMW 사람 FW의 대결이에요. 타일이 좀 많이 상이했다. 그냥 대동점. 앞쪽에서 멈치도 그냥 상이. 코 다이브 당해도 퀄 없을 때. 어이구 이번에 남았네요. 나오면. 아니 플레이가 진짜 неверо운데요 WP? 아까 엘리스부터 좀 심상치 않았는데 그리고 사사가 반대편에서 뒷뜰고 있는데 이게 반대쪽이지 이거 대각선 법칙이 왜 와 이거 이거 원래 대각선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현대전골 들어갔는데 내가 죽지? 이렇게 된겁니다 이거 엘리스도 와요 그리고 시장끼리면 이게 시애가 맞아 죽지만 어 잡았어요 너무 대놓고 맞았네 탈출 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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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탈출 그 너블 킬 웬 랩 반피! 마니엘! 좀 차가다! 아! 클레드! 클레드! 클레드가 와서! 클레드가 과연! 불쯔! 클레드! 아 위로만 가버렸지 않았어? 쏟아타는 닿고요! 이게 순간적으로 확! 허거드는게 돼서 상대 그냥! 이거 역할을 해야죠! 9.57 궁쳐서! 막 화상 맞춰! 네! 이거는 깐! 아! 애초에 클레드가 그쪽 다이브 아까 이것 좀 날카로운데 이것 좀 많이 날카로운데 아! 일단 느리게 만들어 그 대신 영미드 미드 압박 같이 들어가 보다 파사 캠프가 좀 아프죠 네! 오! 네! 자 뒤에 누가 없나요? 아 네! 헬프로 파사의 기세가 분명받고 꼬랑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클레드가 잡으러 오죠 근데 은근히 아이템 볼 상황에 차이가 나긴 나거든요 클레드가 이렇게 참고 봤을 때 쪽으로 오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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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저 날카로운 안뇽! 이거 클레드가 세게 세게 그래! 미스텐으로 부끄러졌습니다 더 난리치고 싶은데 타워 안쪽! 타워 못갔죠? 아 못갔죠? 배력을 풀리고 있죠 노출 장난 아닌데요 지금? 완전 전성비 아니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되는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갈려서 저 앞에서 이렇게 맞닥뜨리면 총에서 이득 봤으면 대기하고 있다가 묶어 이따 시간 끌어줄 수 있죠 다 살! 퀄이 잘 깔린건 아니고요 그리고 아래쪽 물렸죠? 배티 물렸어요 대령하기라도 했으면 모를까 이게 중요합니다 또 한 번 더 살죠 이게 춥자! 안 죽었죠? 안 죽었죠? 아예! 네 구호찜이 달고 바로를 먹으면 바로! 근데 바로 체력이 아직 다 제압되었습니다 근데 배티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? 수호찜 안 죽었죠? 그렇죠! 클레드는 살았고 너도 배티를 얻어붙고 잡혔어 네! 그리고 또 포탑 몇 가 기능도 있다고 봐야죠 아예! 이제 난리났어! 다닷! 다닷! 슬레드한테 빨대도 너무 잘 의미 없어요 네! 안 빨려요 안 빨려요 지금 스킬이 빠지 힘이 됐어요 서포트를 잡은거거든요 네! 더블킬 열심히 때리다보면 갑자기 그쪽을 한번 탭! 이 시간도 오래 않고 깡둥이 타워는 난리였습니다 네! 앞전벨 어? 아압! 그리고 펜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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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엠 펜틱 엠엠 펜틱 아! 아 이거 너무 아픈데요 클레드만 있어도 약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! 끝났죠 와 공리로 마무리 준대요 이렇게 해서 냅둘을 깨는 형성 GG! 네! på 헹큰 펜틱 이 시간도 생각보다